지금부터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튜토리얼스에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처럼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시고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닉네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아마도 스팸함으로 이메일이 전송이 될 겁니다. 혹시나 스팸메일에 이메일이 없다면 받은 편 제암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았으면 꼭 스팸메일을 확인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저도 로그인을 해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도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모듈 만들기 창에다가 모듈의 제목과 커버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과 동일한 기능은 여기서 관리자로 들어가서 관리자에 보시면 모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듈에 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제목과 본문을 쓰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 모듈의 이름과 또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모듈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부분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모듈에 대한 이 커버 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약이 있는데요. 요약은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개 설정은 공개로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댓글 공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이 컨텐츠 정책에 대한 일종의 약관과 같은 건데요. 이 오픈디토리얼스에서는 이 오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만을 현재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오픈 컨텐츠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저작권도 없는 퍼블릭 도메인 또는 자신의 컨텐츠를 제로로 해서 재창작을 허용하지만 원 저작자를 표기해야 되는 CCL 라이센스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에 이러한 오픈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 오픈 라이센스를 좀 더 명확하게 지정해서 공표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독점적인 사용을 이 필요로 하는 저작권 컨텐츠는 현재 오픈 튜토리얼스.oig에서는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센스 이 앞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의 모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듈은 블로그로 치면 블로그 하나에 해당되는 큰 규모입니다. 자 여기서 토픽 추가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이 블로그로 치면 글 한편 포스트라고 하죠. 한편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한편 한편의 글을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란 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토픽 제목을 적고요. 여기다가 본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자 공개 설정은 공개와 비공개가 있고 준비 설정은 완료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공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토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비공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설정은 뭐 특별히 기능상으로 차이점은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저 토픽이 아직 작성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거나 또는 작성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준비 중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결과보기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토픽이 생성이 됐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시계 모양은 현재 여러분의 컨텐츠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계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토픽을 수정해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완료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던 시계 표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픽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자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요. 자 공개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조건문 공개 저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토픽들의 순서를 변경하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있는 토픽 순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토픽들 간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픽 순서를 누르고 이 변수와 상수를 끌어서 옆으로 이렇게 땡기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조건문이 변수와 상수의 자식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에 토픽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